K-Style을 시청해주신 여러분, 투비셋! 안녕하세요, 이븐입니다! 저희는 K-Style 파티까지, 조금 더 됐습니다. 그럼 K-Style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좋아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일본에서 저번에 먹었던 스시, 참치 스시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. 입에 넣자마자 없어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. 진짜 최고예요. 너무 맛있지. 저는 일본에 갔을 때 편의점을 되게 많이 갔는데 편의점에 푸딩도 너무 맛있고 티라미스 케이크, 그리고 삼각김밥 등등 일단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되게 많이 갔었습니다. 저도 일본에서 먹었던 야키니쿠랑 스시! 진짜 맛있었죠? 스시야, 조시! 특히 스시에서는 우리 지우가 운이 먹고 우셔서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K-POP 팬들이 모이는 K-Style 파티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지 다른 무대를 알려주세요. 일단은 K-Style 파티가 굉장히 큰 무대잖아요. 그만큼 저희가 긴장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하고 더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K-Style 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파티잖아요. 그래서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K-Style 파티에 함께 즐기고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.